주일 오브에 비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 수요일 날이 아마 새해이긴 하지만 또 저희가 또 여기서 인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에 계신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상은 새해의 새해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한 그 복, 우리가 복의 근원, 복 자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 계실 때 우리 안에 이미 그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사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선포하며 인사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2020년에는 더 충분히 누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독감이 유행이더라고요. 독감과 감기가 유행입니다. 제 목소리도 짐작하시겠죠. 원래 제 목소리가 훨씬 꾀꼬리 같은데요. 지금 어제부터 갑자기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수요일 날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그 날이 정확히 성탄절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냐. 예수님 진짜 언제 오신 거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항상 성탄절 이면에는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하기도 할 겁니다. 그날이 진짜 12월 25일이었을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지만 그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다른 어떤 질문들보다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를 위한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미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그 복된 소식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지금도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또 헤롯 왕,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보인 반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그 전주를 통해서 동방 박사들과 이 헤롯이 주님 오신 이 소식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는 그 두 개의 다른 시선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된 떠나든 사람들 바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의 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엠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위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동방의 그 박사들 또 해롯 왕이 등장했던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별 예수의 별 이 별이 하늘에서 빛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별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그 동방 박사들이 여행했던 그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1600km 이렇게 멀리 떨어진 동방에서도 보일 만큼 굉장히 밝고 큰 아주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모든 예언을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별이 가장 크게 빛나고 있었던 베들레엠에서는 이 별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멀리 떨어진 그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막상 가장 지척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베들레엠에 있던 사람들은 그 어떤 한 사람도 이 별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인 이 목자들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이 목자들은 항상 양을 돌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나면 양을 돌보고 자기 시간이 있어서 양을 돌보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초점과 관심과 내 삶의 모든 것은 이 양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양을 돌보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양에다가 먹이 죽어 잘 자라나 아픈 거 없나 이 정도로 살피는 정도의 양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같이 살아가는 거죠. 양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반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지 않죠. 양이 흩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또 사나운 동물들, 맹수들이 혹시 이 양을 들지음승들이 이 양을 죽이지는 않을까 이 양을 보호해야 합니다. 혹시나 양을 노리는 도둑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해하려고 올 때에 그 양을 보호해야 합니다. 뿐만입니까? 양의 먹이가 되는 그 초장을 따라서 항상 돌아다니는 것이 이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은 없죠. 이 양을 돌볼 때는 나의 삶은 없습니다. 이 양에게 내 삶이 맞춰지는 거죠. 우리 어머님들 잘 아시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삶에 맞게 내 삶이 맞춰지는 것 아닙니까? 밤이니까 너 자, 울지 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밤이어도 한밤중이어도 애가 울면 엄마는 일어나서 그 아이의 시간에 맞춰서 호흡을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그 아이에 맞춰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양을 치는 것도 양과 함께 자고 양과 함께 먹고 심지어 양이 잘 때는 자지 못하는 일도 있죠. 양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항상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목자의 삶입니다. 밤이 없습니다. 낮이 없습니다. 틈나는 대로 자야 되고 틈나는 대로 먹습니다. 내가 먹는 시간 보장해 줍니까? 내가 자는 시간 양들이 보장해 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양에게 집중해야 되죠. 그래서 늘 분주했습니다. 그 양에게 모든 시선이 빼앗겨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오로지 자신이 돌보는 양들에게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하죠. 예루살렘과 베들렘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특별한 볼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이 목자들도 처음에는 베들렘 하늘에 떠있는 그 예수님의 별 그 크고 아주 밝은 그 별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요즘에야 내비게이션이네 지도 어플이네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심지어는 요즘에 별자리를 보여주는 그런 어플들도 있는 거 아시죠? 하늘에 대고 전화기를 딱 들면 하늘의 위치를 따라서 이렇게 증강경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별 이게 무슨 자리 이런 걸 다 보여준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죠. 목자들은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밤에는 별자리밖에 없었습니다. 별자리를 통해서 별의 위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지금 어디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동할 때 어느 쪽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익숙함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깜깜해요. 여러분 요즘에도 뭐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골 같은 데 가면 불빛 하나 없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단어를 쓰죠.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겁니다. 주변에 우리가 요즘 사는 데야 워낙 화려한 불빛들이 많으니까 밤에도 그리 어둡지 않죠. 그냥 시골만 내려가 보십시오. 얼마나 어둡습니까? 내 손이 내가 손을 펼치고 있는 내 손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깜깜한 완전히 깜깜하기 때문에 내 방향을 찾고 내 위치를 찾는 건 밤에는 별자리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항상 밤하늘의 별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일 밤 별자리를 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어느 쪽으로 향해서 가야 하는지를 미리 정해야 하기 때문에 늘 하늘을 바라보며 별자리들을 관찰한다는 겁니다. 별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 목자들은 예수의 별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매일 밤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한가요? 매일 밤 하늘을 봤다고요. 그리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별자리를 기준으로 내 위치를 확인하고 내가 다음은 어디 다음은 어디를 그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 하늘을 보며 별을 보면서 그 길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매일 밤이요. 그런데 예수의 별은 정말 크고 거기서부터 1600km부터 떨어진 동방에서 그 별을 관찰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크고 빛나는 별이었는데 목자들은 그 별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못 봤어요. 그 별이 자기들 머리 그렇게 해처럼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특이한 변 지금까지 목자 인생에 이렇게 밝은 빛을 볼 수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큰 별을 본 적이 없었을 텐데 이 목자들은 이 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어? 이런 별이 있었나? 이런 게 없었다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별이었는데 자기 목자 인생에 목자로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별인데 유난히도 밝게 빛나는 그 별을 왜 그들을 못 봤을까? 목자들은요. 자신들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었던 다른 것이 있었던 겁니다. 양을 잘 지켜야 한다는 그 분주함 때문이죠. 그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걱정 때문에 다른 별들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찾아봤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별이 빛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그 별을 보지 못했어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막상 머리 위에서 아주 환하게 반짝반짝 밝게 빛나고 있는 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들의 그 눈과 마음이 다른 것에 가리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근데 이 이야기를 막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나도 납득이 되더라고요. 아, 목자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심각한 길치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집에서 교회까지 교회에서 집까지 이 길을 매일 운전하면서 다니잖아요.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내비게이션을 키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아는 길인데도 불안한 거예요. 매일 똑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은 한 번 이제 아내와 함께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길에 마침 그 어느 한 일정 부분이 제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길과 겹치는 부분이었어요. 거길 지나가다가 버스 안에서 그 길들을 봤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가게들이 질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죠. 오,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었네. 이게 언제 생겼지? 저건 뭘 왜 바뀌었지? 아내의 한탄 섞인 한숨소리가 나면서 원래 처음부터 있었답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저의 분주함 때문에요. 앞만 보고 갔던 앞차와의 간격 그리고 내비게이션 혼연일체되어 다른 상황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주변에 무슨 가게가 있는지 어떻게 뭐가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저희 심지어는 가을쯤에는요. 갑자기 단풍이 든 걸 어느 날 갑자기 발견해요. 주변에 나무들이 초록색이었던 기억만 있다가 분명히 변해가는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어? 이게 언제 바뀌었지? 그러면 이게 한두 달 사이에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과정들이 있었더라고요. 제 눈이 무엇 하나에 초점이 맞춰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빼앗겨 버리니까 다른 주변의 것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 목자들의 마음에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갔습니다. 너무나도 분주했어요. 너무나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온전히 이들의 관심과 이들의 삶의 목표는 그 양들에게 있다 보니 그것에 필요한 별자리만 보고 아무리 크고 강하게 빛나는 그 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시선이 빼앗긴 거죠.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이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꼼꼼히 보시면 이 목자들이 보면 웬만한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좀 힘든 일을 하는 그런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헤로데게 메시아의 정보를 제공하던 그런 궁전에 있던 대제사장들이나 석의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의 못지않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이세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이 이야기를 이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해준 말을 들었죠. 그런데 다이세 동네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거기가 어디인지 서로 상의하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가 베들레헴 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성경 지식을 어느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천사들은 아 오늘 주 그리스도가 다이세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이 말을 했는데 그들은 아는 겁니다. 오 베들레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목자들은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을 어느정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무지한 이게 무슨 별이야 이런게 아니라 그 별을 보면 알 수 있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신다 그러면 어딘지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이 목자들은요 마음속에 종교적인 열정도 있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이 목자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2장 15절 말씀을 볼게요.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나는지 보자. 천사들이 거기를 말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알았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이 전해준 소식이 들었어요. 듣고는 놀랐습니다. 어? 이게 무슨 일이지? 드디어 메시아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서로 간에 대화를 주고받는다고 해서 뭔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은 직접 확인해야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냥 듣고 어 그렇대 끝 이게 아니라 진짜? 진짤까? 가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직접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목자들은 이 아기에 대해서 그 부모가 누구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몰라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생겼고 남자는 어떻게 생겼고 여자는 어떻게 생겼고 애기는 어떻게 생겼고 어디 가면 뭐 있고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이사의 동네에 태어나셨다. 끝 단지 천사가 말한 표징이 하나 있었죠. 말씀 속에도 나옵니다. 그것은 구유에 있는 아기입니다. 이렇게 쌓여서 구유에 있는 아기 이것이 유일한 표징이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이 아기를 찾아 서둘러 갑니다. 서둘러서 갑니다. 그 마음 안에 종교적인 열정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 확인해야 돼.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겠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 그냥 힌트 하나 구유의 아기가 누여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무작정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목자들의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시죠? 네.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엠에 이 마구깐이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베들레엠이 아무리 작은 동네라고 해도 마구깐이 하나였을까요? 지금 천사들은 어디 마구깐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냥 어느 동네만 얘기해줬어요. 사람의 생김도 얘기 안 해주고요. 이름이 뭔지도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나셨다. 끝.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서로 얘기를 할 수 밖에 수근수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딜까 어디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막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예전부터 왔던 우리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선입견 이걸 제가 저번처럼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 아니에요 했더니 깜짝 놀라셨던 것처럼 이 선입견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님을 그 동물의 먹이통 구유죠. 먹이통 아시죠? 거기에 눕혔다라는 것 그리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그런 설명들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한 그 초라한 모습 되게 불쌍한 모습 이런 것이 좀 과장되게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 선극을 많이 했거든요. 방 있어요? 방 있어요? 방 없습니다. 꽝 문 닫아버리고 안돼! 꽝! 그런 연극들을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냉정하게 우리는 여기 더 이상 방이 없어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정말 불쌍해서 어떤 사람이 그럼 여기라도 괜찮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마곡간에 여기라도 이렇게 해서 아기 누울 것이 없어가지고 말 먹이통에다가 이렇게 지푸라기 깔고 눕히는 그런 것을 많이 보았거든요. 또 임신한 여잔데 이제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여자를 왜 이렇게 문전박대하고 이 사람들이 이 여관 주인들이 왜 이렇게 매정하게 자기 방이라도 내줄 것이지 왜 이렇게 매정하게 문전박대했느냐 뭐 이런 그런 매정함 때문에 막 비난하는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의 과거의 추억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중동의 그 생활상을 아주 이렇게 면밀히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이 여관으로 번역된 단어 여관이라고 번역된 이 달러 이 헬라우가 카탈리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탈리마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숙박업소가 아닙니다. 카탈리마라는 단어는 숙박업소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숙박업소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이 단어는 가정집의 사랑방을 뜻하는 단어예요. 여관이 아니라 가정집의 사랑방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요 마국간이라는 것은 가정집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당이 있고 그 한편에 마국간이 있는 외양간이 있는 이런 그림이 아니라 집 안에 우리 집 안에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집 안에 마국간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손님을 마국간에 재우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국간은 냄새라고 더럽고 해서 집 저쪽의 구석에 있는 그런 시골집에 생각을 하는데 중동의 마국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집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마국간에 재우는 게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그네들에게 이 공간을 내어주는 것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마국간이라는 곳에서 지내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호의와 환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문전박대한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제가 괜히 제가 괜히 말씀드리네요.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근데 분명한 건 분명한 건 예수님의 이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귀족이나 부유한 계층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번듯한 제대로 된 숙박업소에서 방을 차지하고 누웠던 게 아니잖아요. 어느 집인가 자기 집을 내어주는 그 집에 들어가서 마국간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죠. 또 말구유의 아기가 누웠다. 이것으로 봐서는 이 신생아 예수님이라는 신생아의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특권이 있는 뭔가 권력이 있는 뭔가 힘이 있는 그런 것과는 좀 분명한 거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어쨌든 어쨌든 간에 이 베들레임이라는 곳이 그리 크지 않은 작은 동네라고 할지라도 모든 집에는 마국간이 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한 집 걸로 한 집에서는 마국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작은 염소라도 키웠으면 좀 살아서 말 한 마리라도 있었다면 그 집에는 집 안에 마국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거든요. 밖에다 둘 수 없습니다. 도둑 맞아요.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마국간의 집 안방 옆방 마국간 이런 식인 겁니다. 집 안에 마국간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동물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집의 마국간을 하나하나 찾아다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집을 다 두들겨봐야 돼요. 모든 집의 마국간을 다 확인해봐야 되는 겁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준 힌트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다.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집마다 찾으면서 그 마국간을 다 확인해야 돼요. 마국간 업소류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집의 마국간이 있었다고요. 그 집을 다 확인하는 겁니다. 집마다 혹시 이 집 마국간에 아기가 누워있나요? 혹시 이 집 마국간 구유에 아기가 그걸 자기들이 다 확인했다고요. 일일이 그 수많은 마국간을 그 집을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냥 그 소식을 듣고 갔더니 이 집인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간 뭐 탁탁탁탁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그 엄청난 수고를 이 목자들은 했다는 겁니다. 비록 비록 이들이 첫눈에 그 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천사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모든 집을 서둘러 그 동네로 달려가서 그 모든 집을 다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때 열정이죠.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있는 마구간을 찾아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필요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한 목자들은 말씀이 나와있는 것처럼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얼만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일을 적극적으로 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천사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목자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목격하고 나서 천사들이 했던 이 메시지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목자들이 한 것과 똑같습니다.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그리고 목격한 사람이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내가 전해야 할 내용이 뭔지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체험하고 내가 목격한 사건 그런 이야기가 없다면 아름다운 아무리 아름다운 말들로 화려하게 꾸며서 그럴듯한 말을 해봐도 결국 알맹이 없는 껍데기밖에 없다는 것 잘합니다. 그것을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죠. 진정성 이라고 말하죠. 내가 경험한 것이라면 내가 체험한 것이라면 내가 본 것이라면 그 말이 서툴러도 그 말이 어눌해도 내가 봤어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죠. 직접 보지도 못한 사람이 이렇게 생겼을 것 같고 이렇게 됐을 것 같고 이런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확 한 시간 동안 떠들어도 직접 본 한 사람이 나와서 어느라말로 내가 그걸 봤어요 라고 단 1분만 얘기하면 그 모든 것은 끝난다는 겁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체험한 그것이 있어야 온전히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목자들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타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소식들 이 복된 소식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축적된 만큼의 그런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지라도 만약 우리 마음속에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막고 있는 그런 분주함과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닫아버려서 이미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 복된 소식 목자들이 그 하늘에 있는 그 별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우리의 귀를 닫아버려서 우리가 미처 듣고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을 향한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에는 약간의 시간차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방 박사도 그랬고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복음을 향해서 그들의 삶이 방향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향해서 복된 소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어요. 시간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뀐다라는 겁니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부들이 어땠습니까? 그물과 배를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버리고 그냥 즉시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3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된 빛 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 예수님께 달려갔던 사람 그리고 아직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 빛을 부정한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계십니까? 그 빛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빛을 발견하고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그 빛을 아직도 바라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세상에 대한 놓치고 싶지 않은 많은 것들로 인해서 혹시 그 빛을 아직도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그 빛을 그 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복된 소식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혹시 우리의 이 복된 소식을 가리고 있는 것 막고 있는 것이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이 땅에 오시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달려갔던 동방박사 그리고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던 목자들처럼 우리의 삶 안에도 그런 기쁨 주님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 빛을 만나기까지 이들에게 있었던 그 간절한 기다림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울려주는 그런 은혜의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탄절은 지나갔죠. 어느덧 성탄의 세상이 바라보던 성탄절 아니 크리스마스 어느 휴일에 그런 흥분은 벌써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감동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지금 어디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빛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 변화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이 나를 가리고 있다면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빛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빛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 삶은 반드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을 향해 하루라도 빨리 달려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내게 있는 가장 값진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직접 확인한 것을 세상을 향해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